양끝이 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스윙스윙하면서 연결이 돼야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치는 게 아니라 끝을 살짝 날려주듯이 사람마다 배우는 속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때가 제일 많이 이해하고 느는 시기. 그게 또 미끼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걸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많이. 리터치는 서비스 차원이라서 하나하나 그랬던 것들 다 남아있고 오히려 리터치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무마치가 장점이자 아니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 3천만 원이 오가도록 인테리어가 하나도 제대로 안 끝나는 거예요. 철거는 다 시켜놨는데 뭐 홀리질 않는 거예요. 계속 돈은 요구하고 그래서 3천만 원 사기당하고 그냥 새로운 업체를 찾는데 사실 새로운 업체들도 남이 손댄 데는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주위 수소문해서 소개소개 받아가지고 마무리했죠. 사실 제 맘에는 100% 들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런 샵 같은 거 창업하실 때 원장님들 되게 많이 이런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으시죠. 인테리어 사기가 제일 겁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한 번 손을 대면 그 뒤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인테리어 업자들은 안 해주거든요. 남이 하던 거. 그래서 잘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인테리어 사무소가 정확하게 이 사업자랑 일치하는지 인간 받아 두셔야 되고 실제로 가서 거기에 사무실이 확실히 운영을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고 이제 나머지는 신뢰 문제. 진짜 제 돈 주고 제대로 된 업체에다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푼 두 푼 아끼다가 오히려 더 크게 날려버리니까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사실 저는 대출이 없이 3천만 원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다행이었지 이게 대출을 껴버리잖아요. 그러면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대출은 대출대로 나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자본이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영끌해가지고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아무것도 안 올라가 버리면. 한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꼽꼽히 버텨온 원장님. 이렇게 굳건하게 버틴 경험들이 쌓여 지금 고수님의 모습을 만들어준 것 같다. 이게 진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엠보의 기본 결 공식이랑은 되게 다른 결인데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의 흐름을 본다는 게 뭐냐면 제일 메인 선이 뭐가 될지를 결 흐름을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봐도 안 되고 옆에서 봐도 안 되고 정면으로 봤을 때 진짜 기존에 있던 털같이 털을 하나하나 보면 끝은 얇고 중간은 굵고 다시 끝이 얇거든요. 그런 거를 똑같이 하나하나 양끝이 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한 가닥 선의 굵기도 앞뒤가 다르게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게 엠보로는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엠보도 사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쉽지 않죠. 저는 딱 찍어서 딱 끝나는 그 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윙이 중요합니다. 모든 반영구는 다 스윙이 중요합니다. 스윙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바이킹을 타듯이 시술을 해라 그러는데 엠보를 할 때도 이렇게 스윙을 하듯이 바이킹을 타듯이 왔다 갔다 해줘야 끝선을 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머신도 똑같아요. 이렇게 툭툭툭 치듯이 하면 끝이 뭉치거든요. 연결이 되려면 스윙스윙 하면서 연결이 돼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아 스윙! 네 그래서 보면 지금도 탁탁 치는 게 아니라 끝을 살짝 날려주듯이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다. 원장님 혹시 수강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 거 같은데 네 저도 하는 거는 다 수강을 하고 있어요. 반영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베이직 과정이 있고 엑스퍼트라고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 베이직 과정은 눈썹, 입술, 아이라인, 헤어라인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카데미들에서 알려주는 것들 있죠. 그런 거 알려드리고 엑스퍼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더링이랑 쉐딩 기법들, 그 특이한 기법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리겠는데요? 수강 시간이?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수강생 개인의 시간을 맞춰드리고요. 그리고 수강의 기간을 저는 짧게 잡지 않아요. 절대 3개월 만에 배울 수가 없어요. 피부라는 걸 이해하기까지 조차도 그래서 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봐드리고 이후에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은 더 봐드리는 편이거든요. 미팅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현직에 나가 계셔도 부족한다 싶으면 다시 불러오신다고. 근데 그래야지 제일 많이 늘어요. 그때가 제일 많이 이해하고 느는 시기예요. 진짜 수업은 물론 다른 초보자들보다 훨씬 잘하게끔 내보내지만 실전 필드에 나가서 한번 경험을 했을 때 한 번 더 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완벽하게 많이 이해를 하고 가세요. 수강의 진심인 고수님. 긴 경력만큼 수강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인 듯하다. 근데 너무 얇게 예쁘게 잘 남죠. 네 너무 잘 남는 거. 지금 딱 보면은 그냥 털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반영구를 배우러 오셨다가 원장님 토탈하시니까 내일도 배우고 싶으시고 하면은 다 토탈로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는 다. 그래서 와서 반영구랑 속눈썹을 같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반영구 하다 보면은 사실 반영구 자체만으로는 홍보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손님 유치하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반영구 배우면 속눈썹 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같이 포함해서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미끼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접근성이 쉬운 걸 알려드리는 거죠. 저는 손님들이 속눈썹 펌 하러 왔다가 반영구를 하고 피부관리를 받고 피부관리 받으러 와서 반영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들어오면은 못 나갈 거 같아요. 뭐를 하나 자꾸 추가하게 되는 원장님 자꾸 뭘 이렇게 하세요. 다음에 와보니까 또 핫한 거 하고 계시고. 이제 추가로 사실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한 가지로만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잘해서도 안 되고 다 잘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손님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어떤 걸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게 되죠. 많은 반영구 테크니션들이 샵을 오픈하게 된다면 꼭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이미 포화 상태인 뷰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다.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다들 어렵다. 원장님 하시다가 좀 힘드시거나 뭐 어려웠던 적은 없으세요? 저는 항상 마인드 세팅을 흔들리지 말자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막 코로나 때도 불경기다 힘들다 하지만은 또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래저래 손님들이 많이 왔거든요. 저는 제가 스스로 나태해지는 것만 조금 막으면은 그렇게 힘든 거는 제 스스로에 대한 그 문제지 시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기술을 레벨업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지 그 외에 지금 하는 시술이 힘들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고객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힘든 고객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제 독인 것 같아요. 손님들이랑 소통하면은 말이 되잖아요. 서로 말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마음을 막고 아 막 예약 시간 같은 경우에는 5분 늦으면 땡, 10분 늦으면 땡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로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는 막 1시간, 2시간 늦으면 안 되지만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게 서로서로 좋지 않나? 근데 보니까 고수님들 특징이신 것 같아요. 마음이 여유로우시니까 이렇게 늦고 막 이런 거에 대해 관대해 주시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런 고객도 없어지고 근데 물론 노쇼나 너무 늦는 건 안 되겠지만 약속이니까 근데 손님들도 자기가 늦으면 죄송해 하세요. 그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는 오케이 하는 거죠. 그럼 좀 기억에 남는 손님이나 아니면은 뭐 저는 손님들이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진짜요? 여기 같이 막 숨어 쉬고 밥 먹고 언니 언니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모든 손님들 한 분 한 분이 신뢰가 쌓이면서 또 그러면서 소개가 들어오고 하는 거 같아요. 대부분 다 단골이 최소 5년 단골이에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가 없으세요? 홍보를 하긴 해야 돼요. 네이버 플레이스는 매출에 있어서 절대 무시 못하는 부분. 네이버 플레이스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말씀하시는 거죠? 등록하셔야 되고 상위 노출 되셔야죠. 그거는 이제 또 마케팅방에서 얘기를 해요. 마케팅부터 시술 팁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시술이 거의 끝났는데 이분은 눈썹 양이 양쪽이 달라요. 달라가지고 여기는 조금 더 채워야 되고 이쪽은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 터치가 확실히 덜 들어갔죠. 와 근데 진짜 자연스럽고 진짜 빨리 끝날 거 같아요. 맞아요. 조금 터치를 더 한 거예요 저는. 저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고객을 앉힌 뒤 눈을 뜬 상태로 빈 곳은 없나 체크해 보는 원장님. 비어 보이는 곳을 채워주면 시술이 완전히 끝난다. 잘했어요. 이제 일어나실게요. 정말 통증 한 번 없이 잘 끝났네요. 시술 시간도 되게 원래 반영구보다 짧고 아무래도 마취 시간에 20분 정도는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쉽고 눈썹 하신 티가 안 나죠? 정말 반영구하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 같아요. 원래 이제 숯이랑 밸런스가 이제 맞잖아요. 아까는 여기만 찐했으면 이제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자연스럽죠. 고생하셨어요. 시술을 마무리한 후 진짜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시술 후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그냥 손으로 문지르거나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세안이랑 일상생활 다 가능하시거든요. 딱지 생길 일은 없지만 딱지가 생기면 절대 떼어내시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세안이 다 가능한 건가요? 네 그쵸. 세안 바로 가능하고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고생하셨어요. 만족스러운 시술이 끝나고 5주 뒤 노카레쉬를 다시 찾은 제작진 원장님 지금 혹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리터치하려고 하는데 좀 수정할 부분들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남아가지고 거의 할 게 없어서 부족한 부분 조금만 채우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리터치할 땐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일단 고객님이 원하시는 거를 수정하시고 싶은 부분을 먼저 여쭤보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좀 수정을 도와드리는 편인데 남아있는 상태를 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잘 남아있으세요.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그렸던 것들 다 남아있고 또 앞쪽도 보면 그렸던 부족한 부분들 채우는 거 다 남아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할 게 없어요. 진심으로. 5주가 지나도 거의 그대로인 시술에 만족한 듯한 원장님. 본격적으로 리터치에 들어가기 전 사진을 찍어두는 모습이다. 원래 이렇게 패더링 자체가 좀 많이 남나요? 근데 패더링은 복불복이에요. 그냥 깊이 조절이나 잘 못하시면 아예 통털각 돼버리고 아예 안 남고 만약에 깊이라든지 모든 게 잘 맞으면 이렇게 잘 남죠. 그러면 이렇게 잘 남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따로 안 잡으시나요? 디자인은 고객님이 원하시면 잡는데요. 지금은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수정할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눈썹 정리만 하는 정도? 전에 있던 라인 보고 그래도 정리를 조금 하셨나 봐요. 네. 말을 잘 들으시는 고객님. 보통 그러면 잘 남아있는 경우에는 리터치가 얼마 정도 상담부터 시작해서? 상담부터 해서 한 20분이나 30분 안 걸리지 않을까요? 사람이랑 남아있는 게 거의 다른데 사실 이렇게 남아있으신 분들은 그냥 사이사이만 조금 더 채우는 정도에서 끝나요. 그러면 잘 안 남아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잘 남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실 리터치할 게 없긴 한데 그래도 일단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원장님이 좀 리터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가끔 보면 힘 조절이 잘 안 되면 선은 남아있지만 살짝 흐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선에서도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야지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잡아주는 정도만 들어가고 있어요. 눈썹의 결과 시술의 결을 꼼꼼히 파악하며 리터치에 들어가는 원장님. 그렇게 결을 자꾸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결 하나하나 얼마나 남아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 찾아보면서 멀리서 봤을 때 또 비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시술 들어가고 안 아프시죠? 네. 근데 오시는 고객님들도 사실 리터치 자기도 이거 할 거 있나?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일단 막 오라고 하니까 없으면 안 와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리터치는 서비스 차원이라서 리터치까지 꼼꼼한 고수님이다. 이렇게 탈각이 다 되고 나서도 남아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패더링 기법은 마취가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함의 고통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깊이에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너무 머신은 깊게 들어가면 데미지가 너무 심해서 통탈각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머신 수지랑 머신 그라데이션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남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요. 깊이 조절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오히려 무마취가 장점이자 아니면 무기가 될 수 있는 내가 시술을 잘 남길 수 있는 이게 마취도 안 하고 통증도 없고 피도 안 나니까 사실 얕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안 남을 수도 있겠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몇 주 뒤에 보니까 너무 잘 남아있어서 사실 패더링 너무 좋아요. 근데 완벽한 조합을 찾은 거죠. 색수도 그렇고 여기 색수가 잘 남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근데 저도 진짜 초반에는 시행착오를 진짜 많이 겪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남길 수 있을까 이게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머신으로 그냥 열심히 그거 봤는데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퍼져 있거나 깊이랑 색소랑 머신을 찾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통증 없는 유지력 좋은 시술 깊이를 찾기 위해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고수님. 이러한 고수님의 노력들이 지금의 완벽한 시술 조합을 만들어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공식이 없이 그려놓은 디자인은 나중에 리터치를 할 때 잘 안 남아있으면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런 경우에는 어떡해. 그런 사람들은 결을 다시 그리거나 하나하나 흔적을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리터치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점점 마무리되어 가는 리터치 시술. 비어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좀 비어 보인다 하면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죠. 진짜 이렇게 카메라로 봐도 실제 뭐랑 그리신 거랑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로 보면 더 거의 한 줄 모르잖아요. 저는 하시는 분들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문신 문신하는 거 알아보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찐 관심이다. 친하게 지내라. 다 됐어요. 한 번 앉아보실까요? 봐도 사실 모르실 거. 모두 똑같아서, 그쵸? 그 눈썹 정리만 한 수준이에요. 그래도 앞머리 조금만 더 진하게 잡아드리긴 했거든요. 그 사이사이 여기 비어 보이던 데가 있었어가지고 거기까지 다 채워놨어요. 감사합니다. 더 할 거 없으시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원장님의 시술이 모두 끝났다. 2024년도 첫 번째 고수로서 마비와의 첫 반영구 고수로서 너무나도 많은 팁과 이야기를 해주신 원장님. 진정한 고수는 어려운 일을 별거 아닌 듯 쉽게 한다는 말이 있다. 오늘의 고수님도 디테일한 시술부터 다양한 마케팅까지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어려운 일들을 척척 해내셨다. 이런 고수님의 비법들을 통해 우리 마비와 구독자들도 진정한 고수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리고 첫 번째 촬영 당일 원장님 오늘 잘 수고해 주셨는데 첫 번째 반영구 고수님으로서 어떠셨는지 제가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는지 잘 모르겠고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경력이 조금 나름 길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 주셨는지를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인스타로 연락 주셔도 상관없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 반영구를 시작하시는 밤리니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 수강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요. 좀 정보라는 게 제한적이라고 해야 하나? 보여지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수강 후기라든지 이런 거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면대면 얼굴을 보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케어를 받으면서 수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조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배우는 속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배우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태까지 반영구 페더링 눈썹의 고수 누카레씨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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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